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구리입니다. 자, 오늘 할 거든 드디어 왔습니다. 스크. 슥이 왔습니다. 슥. 슥 랜더스 1티어 추천. 무숙 선수들 레즈 추천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 번 가시죠. 이거 뭐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암울한데 텐션 좀 올려볼까 합니다. 에이,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다 왔다, 다 왔어. 자, 일단은 스페셜 레프트 시작할게요. 노말 없는 관계로. 슥. 스페셜 레프트는 1호 박재상이랑 1사 김영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수수만 봤을 때는 김영민이 제일 좋긴 한데 김영민이 제일 좋긴 해요. 이거 스테스로만 봤을 때. 근데 주수는 어렵죠, 지금 봐도. 박재상도 99밖에 안 나오고 수수는 나오지만 다른 게 다 안 나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백재상이랑 김영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셜.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이거 가입바이는 그냥 레어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무광금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냥 뭐 피규어영으로는 괜찮다. 피규어영으로는 피규어영으로 괜찮다. 피규어. 자, 그 다음에 레어 좌익수는 본인과 꽤 많더라고. 여기 있는 거는 일단 다 쓸 수 있고. 여기 레어가 없나... 아, 스페셜 레프트가 없나봐. 레어가 엄청 비싸요. 여기 레어 쪽이 엄청 비싸다는 거는 얘네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십카 기준으로는 고종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싸더라고. 얘도 엄청 비싸. 119. 11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종옥이랑 박재상이 괜찮고 1공 박재상도 괜찮아요. 파워 높아가지고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싸. 그리고 08 박재상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스탯이 딸려. 파워도 낮고 근데 가성비 쪽으로는 괜찮아요. 이거 3개가 너무 비싸가지고 셋 중에 하나는 가네. 만약에 오태권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는 주수가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추천은 안 되고 추천은 못하고 이렇게 가능은 하죠. 추천. 아니, 특이폼도 있고 오태권도 가성비 쪽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8이랑 20은 가성비 그 다음에 요거 3개는 제일 좋은 건데 어... 요거 셋 중에 하나 가도 될 것 같긴 해. 하나 중에 뭐 다 가도 상관은 없어. 이거 5개 중에 이거 2개는 가성비. 요거는 1티어들 1등급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없고요. 파울 없고요. 골글 없고요. 레전드 없고요. 라이브 없고요. 아, 이래서 비싼 거구나. 레오밖에 없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용병 가도 되고 랩트 쪽으로는 롱병으로 바로 돌리던가 그렇게 해야겠네. 없어요, 없어. 무속은 얘네밖에 없어서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자, 중경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있어. 김강민이랑 공공, 김정원 쓸 수는 있습니다. 네, 둘 다 쓸 수 있고 주로 110에 108 김정원 108에 118 이게 좀 더 안정적이죠. 김정원 쓰는 게 파워도 113에 아, 파워도 이게 더 넣구나. 둘 중에 또 뭐 둘 다 써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쓰고 싶다면은 김강민이나 김정원 보다는 어, 보다는 나는 김정원이 나는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만들기는 근데 김강민이 특이폼이랑 있어서 매력은 이게 더 많죠. 김강민 가겠다. 그러면 사람들 레오 같은 경우에도 17 노수광이랑 1, 2 김강민 둘 다 있고 둘 다 특이폼 있고 아, 김강민 특이폼 있고 파워는 112 111 아, 김강민이 나 김강민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스탯 올리기 스탯 만들기에는 노수광이 나왔는데 폼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죠. 그냥 그럴 거면은 파워가 어차피 111이나 뭐 112나 별 차이 없기 때문에 특이폼인데 김강민이 더 재밌지. 더 매력있지.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엘리트는 하나밖에 없죠. 올스타 올스타일사감 김강민 있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오브로우 83에 15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스탯 충분하고 123에 주수 높고 어우 전체적으로 좋네 김강민. 이거 괜찮네. 123에 120 컨택이 좀 낮긴 한데 연도로 가면은 나쁘지 않죠? 뭐 1사 김강민 있다. 자, 고유드레는 이렇게 있고 고유드레는 이렇게 있고 고유드레는 왜 이렇게 싸? 김강민이 비싸네. 0-4 이진영이랑 1-0 김강민이 있는데 근데 김강민이 엄청 비싸네. 2억이고 이진영은 왜 싼지 모르겠어. 이것도 스탯 엄청 좋거든요. 특이폼도 있고 스탯도 빵빵한데 오브로우 84면은 이게 더 스탯이 더 높을텐데 126에 124 다음에 124에 121 스탯은 이게 높은데 김강민이 인기가 많나? 이진영은 없네? 우익수 쪽으로 가서 그런가? 이진영이? 일단은 뭐 여기 두 개가 있다. 내가 아직 우익수를 안 봤지만은 일단 김강민이랑 이진영이 있지만 이진영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나 스테이션을 봤을 때는 이진영이 더 좋아. 근데 김강민이 비싸다는 거는 분명히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이브에는 최지은이 있고요. 최지은도 오브로우 87에 오, 좋죠? 스탯 디지네, 최지은. 124에 127 와우, 이거 오진다. 오브로우 87에 와우, 지금 센터 끝판왕이네. 최지은이, 무속에. 나중에 이거 엘리트로 바뀌었을 때 무속 유지면은 최지은이 제일 좋은데? 스탯이 말도 안 되는데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우익수 스페셜도 하나 쓸만한 거 있어요. 이문 선수. 쓸만하지는 않지만 뭐 있는 선수. 1, 2, 2문 있고 수비 108에 주스 110 컨택 괜찮고 파운드 났지만 그냥 뭐 재미용으로 나쁘지 않고 무과금 유점브란트로 나쁘지 않고 이문. 하지만 특이품 없어서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선수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어 우익수인데 레어 우익수 시작하면은 요 하트 붙은 거 뭐 있죠? 4개 정도. 박재용, 최종범, 이진영, 최종범. 근데 제가 쭉 훑어봤지만 제일 좋은 거는 공공채종범이 스탯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요. 이거는 흠잡을 때 없는 스탯이야. 하지만 특이품이 없어서 제 노잼 측에 들어갈 것 같고 이진영도 있습니다. 이진영. 08 이진영이 있고 이것도 스탯 나쁘지 않고 하지만 송구파워랑 송구시클이 낮아서 어깨는 뭐 포기해야 되죠. 수비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02 최종범도 있긴 한데 이제 갈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 갈 바에는 그냥 이거 가는 게 낫기 때문에 박재용도 있습니다. 박재용 특이품 좋아하시고 이것도 스탯 괜찮아요. 레어 치고는 스탯 나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나는 웬만하면 박재용 아니면 최종범 공공채종범 이게 스탯이 너무 좋아요. 특이품이 없지만 레어 스탯 치고는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익수 렐리트인데 렐리트이지만 일단은 10카 기준으로는 인정이 좋네요. 이거 하나 가서 그냥 수비 원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가서 10카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5카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오버룬도 82 82에 가격도 비슷하고요. 대신 이제 둘 다 둘 다 자타인데다가 파워랑 컨택 봤을 때도 15카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파워는 추진수가 더 높고요. 송구파워 이건 1505 정도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고 근데 전체적으로 스탯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진영이 좋고 내가 특이품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추진수만의 그 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냥 취향 맞는 거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뭐든 딱히 상관없어. 이거랑 이거랑 10카는 이진영이에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삼루 시작할게요. 삼루는 스페셜부터 시작하고 공우 모창이면 요거 하나 있어요. 15카 기준으로 118에 109 특이품 있고 모창민 특이품을 모르지만 스탯이 요정도 받쳐주면 스페셜치고는 나쁘지 않죠. 수수도 높고 수비 범위도 괜찮고 파워도 118이면 스페셜치고 높고 주수도 109면 충분히 나오고 컨택이 낮지만 이거 무과금 분들한테 이런 게 좋지. 가격도 괜찮고 이건 무과금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모창민 특 3루는 이미 고정이죠. 최정밖에 없어. 최정 이제부터 최정 라인이지. 엘리트부터 엘리부터 레전드까지는 최정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엘리트는 여기 있다. 2일 최정 이거 괜찮죠. 근데 나는 이게 오버럴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버럴이 85에다가 오히려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1,2 최정이 더 좋지. 가성비 쪽으로는. 124에 뭐 나머지 뭐 스텝도 뭐 전 다 민트인데 124에 120에 낮은 거 스텝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갈 필요는 없지. 가격은 낮지만 128에 물론 높지만은 굳이 아 굳이 가격도 비슷해. 굳이 이거 보석 깨져요. 직강하면 보석 깨지기 때문에 뭐 15카 메모리 있으면 15카 사도 되지만 나는 직강할 거면은 1,2 최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안되고요. 1,2,7은 안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끝판왕이죠. 1티어지 1티어 3루 1티어이기 때문에 타올 체종도 괜찮고 뭐라 오브씨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금 런든 과금 많이 낮아진 거나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가도 되고 오히려 타올보다 골골 쪽이 더 싸죠. 타올이 파워가 더 높네 지금 보니까 어 이것도 가도 되고 근데 둘 다 오버로 85에 권위는 타올보다 낮지만 그래도 오버로 85이기 때문에 뭐 직강하기에는 또 부담감이 되죠. 골골에는 이거 두 개 있다. 편하시는 거 쓰면 되고 여기서부터 뭐 레전드도 최정이잖아. 그래 뭐 이거 쓰시고 핵가금 분들은 끝판왕 가시고 하면은 뭐 이거 쓰셔야지 뭐 레전드 이런 거 있다. 허락이 합시다. 라이브도 아마 최정일 건데 라이브도 최정 이것도 무석 넣어줬네. 오우 야 좋다. 좋다. 88에 131에 126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이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얘도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그냥 레전드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어차피 과감하실 분들은 레전드 갈 거니까 그래도 이런 선택지 있다. 엘리트부터 엘리트부터 라이브까지는 최정이네요. 그래서 뭐 선택하셔서 본인의 본인의 상황 맞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에서 쓸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공의 송지익 선수가 있고 노멀이지만 주수랑 수수 120, 120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꽤 재밌어요. 이거 컨셉이나 그런 거 가도 괜찮고 피규어로도 괜찮고 타격폼이 없지만 타격폼이 있었으면 이거 진짜 재밌었겠다. 무과금한테도 갈만해? 어 SK 무과금 유저분한테도 갈만합니다. 이거 노멀해. 이거 공의 송지익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는 이제 레어 SK인데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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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수는 이거 셋 중에 하나 가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보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좋은 거는 뭐 셋 중에 제일 좋은 거는 1,2나 채태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고 이거는 좀 스태시 좀 딸려요. 10은 스태시 좀 딸려. 109에 120 어 스태시 딸리다기보다는 파워가 제일 낮아. 이거는 파워 괜찮고 컨택 괜찮고 채태원도 파워 괜찮고 컨택 괜찮고 특이품 다 있고 여기서 셋 중에 이제 연도 맞추거나 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해. 자 골글에는 이정옥 정군우 선수가 정군우가 둘 다 비싸네요. 보니까 어 10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악물고 공구 정군우 가는 게 낫고 15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네 둘 다 별 차이 없죠. 대신 이제 둘 다 거리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싸지만 이것도 1억 되고 하지만 오버롤이 86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직관 가면 부담될 거예요. 나중에 뭐 과금하시는 핵가금 유저분들 아니시면 부담될 겁니다. 차라리 보석 좀 덜 드는 보석에서 좀 부담감이 덜 한 정군우 가는 게 낫지. 자팀이면 어차피 둘 다 핑크 나오고 주스 핑크 나오고 핑크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스택 괜찮아. 근데 공구 정군우가 이쁘긴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러스트랑 이런 거 봤을 때 공구 정군우가 이뻐.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이 괜찮죠. 다 같이 좀 조건이랑 다 따지는 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뭐 이거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노멀 1루수인데 노멀 1루수 조중근도 가능 조중근도 이거 괜찮거든요. 106이지만 영끌하면 될 거고 박상윤도 이거는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대긴 나오는데 이거 가면 조중근 가서 스택 끌어먹는 게 나아. 근데 얘도 노멀 애들은 웬만하면 가지 마요. 무과금 분들도 스펠 레어까지 맞출 수 있어. 스펠 레어 엘리트까지는 무과금 분들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노멀은 진짜 컨셉 아니면 가지 마. 나오더라도 가지 마. 그 다음에는 뭐 3개죠. 3개 있습니다. 스페셜 1루는 이워준 이재원 그 다음에 박정권 선수가 있고 박정권 선수는 좀 스탯 필요하고 이재원 선수도 스탯은 필요 없습니다. 109에 나가. 그 다음에 이호준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거는 이호준 1025준 그냥 가성비랑 다 따졌을 때 보면은 이호준이 제일 좋고 스페셜 친구는 가격이 꽤 되죠. 이호준 보면은 근데 이게 제일 좋아. 특이폼도 있고 파워 120에 109 이거 두 개만 보면 돼. 스페셜까지는.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스페셜이기 때문에 그냥 이호준 스페셜에서 제일 쓸만한 거 찾으려면은 1025준 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셋 중에 아무거나 본인 취향에 맞춰서 가면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어 일루수고 레어 일루수에도 이제 이호준 05, 이호준 선수가 있고 02, 김기태 선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01, 이호준도 있어요. 이게 제일 스페 무난해. 01, 이호준이 제일 괜찮아요. 김기태도 괜찮고 이호준도 괜찮고 요거 셋 중에 아마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가면 될 것 같은요. 레어 쓰실 분들은 근데 나는 01, 이호준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루는 04, 이호준 이호준 이호준이래. 이호준 있고요. 이거밖에 없죠. 선택지가 타월은 요거 가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과금 백과금 분들 SK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금 분들 아니면 맞추기 힘듭니다. 텍 카드가 워낙 적어가지고 슥도 과금하실 분도 아니면 웬만하면 맞추기 힘들 거예요. 골고루 없죠. 이것도 없기 때문에. 팀에 선수들이 많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슥은 왜 없는지 모르겠네. 아니 키움이랑 이런 거는 친생팀이라고 그렇죠. SK가 왜 많이 무속을 많이 안 줬어. 보면은 그 다음에 유격수가 나왔는데 20정연. 이거 0끄러면 괜찮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118에 스페셜치고는 특기폼 있지 파워높지 수수수수 120 120 나오지 수비봄이 괜찮지 이거 괜찮네. 이거 재미 좀 보겠다. 무감한 분들한테는 이거 가면 나쁘지 않을 듯. 부가적인 스탯이 좀 필요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정연히 있다. 그 다음에는 레어 유격수인데 레어 유격수는 많아요. 1.7 나주한 빼고 무속 딱 검색했을 때 나주한 빼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고 여기서 연도 맞는 친구들 골라서 가면 되고 제일 좋은 친구는 이거. 공구 나주한 122에 전체적인 스탯첼루아 이거 추천. 그리고 나머지 애들 뭐 맞아서 가면 돼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거. 하지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를 뽑으라면 공구 나주한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트 유격수인데 10카 기준으로도 10카 기준은 둘 중에 하나 보면 공구 나주한 이거 10카 기준으로 가면 괜찮고 15카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스탯스룸 봤을 땐 오히려 고기 브리토가 15카 기준 더 좋아. 근데 얘가 더 싼 거 보니까 나주한 인기가 많나 봐. 둘 다 올스타고 둘 다 특이폼도 있고 브리토 특이폼이 안 좋나? 어쨌든 싼 거는 가성비로 봤을 때는 브리토가 더 좋고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리토가 좋아요. 스탯이랑 둘 다 올스타야. 어차피 근데 인기가 많은 건 예능인가 봐. 나였으면 브리토 쓴다. 나는 슥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SK팬이 아니기 때문에 브리토 안쓰 브리토 쓰죠. 슥팬이면은 나주한 쓰겠지. 라이브는 박성환 선수 있고 하지만 파워 송구영 친구에다가 나쁘지는 않은데 박성환 갈 거면은 차라리 그냥 브리토나 나주한 가는 게 맞죠. 이거 굳이 뭐 있냐? 박성환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도 있습니다. 확실히 타올이랑 골골 선수가 별로 없다. 없어 없어. 포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슥 포수는 박경환 밖에 없나 봐. 얘 밖에 없어. 07 박경환 이거 근데 이거 괜찮다. 1억 가격이 높긴 하지만은 갈 게 얘 밖에 없으면은 얘 가는 게 맞지. 오버루는 84에 보석은 그렇게 많이 안 될 거고 송구포는 없고 승교 스킬 괜찮고 수수 주수 다들 괜찮고 이거 그거가 1티어네. 07 박경환이. 네. 승교에서는. 아 레전드 박경환 있구나. 레전드에는 박경환. 레전드 박경환. 골골이랑 레전드 있죠? 박경환. 네. 근데 아 이거 비싸가지고 난 이거 갈 엄두가 안 나겠다. 난 레전드에 갈 엄두가 안 나을 것 같아. 어쨌든 이거 박경환 있다.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명타자는 김지연 있네. 오 좋다. 김지연 있네요. 지명타자는 이거 가야 돼. 근데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없기 때문에 선수가 없어서 이제 하이, 극하이엔드 가실 분들은 이거 무조건 가야 돼. 김지연 진짜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하이엔드, 극하이엔드. 하이엔드랑 극하이엔드 가실 분 이거 필수예요. 필수. 이거 볼 필요 없거든. 여기 보면 돼. 이거 스탭 괜찮거든. 이거 핑크, 핑크, 핑크만 나오면 되거든. 지타는 오케이. 이렇게 끝났고 자 그러면은 SK랑 슥 랜더스는 이렇게 끝났고요. 확실히 타올이랑 특별 등급 선수들이 적어요. 자팀 많이 자팀 수 많이 늘릴 거면은 아까 레어랑 좀 섞어서 가면 되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SK베이스에 극하이엔드 가실 분들은 또 섞어야지 뭐 특별 등급. 용병으로 좀 많이 넣어야 되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슥 끝났고요. 그래도 슥은 투수랑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슥의 매력이 있어요. 슥도 매력 있고 완전히 못 갈 정도 아니야. NC랑 키움 NC크트 정도는 아니야. 미안하긴 하지만 NC크트 정도보다 구리진 않아요. 슥은 괜찮아. 가면은 하지만 오히려 무과금 분들 보다는 광금 하시는 분들이 더 맞추기 쉽게 괜찮을 겁니다. 무과금은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